아니 됐어 이미! 오오! 되겠는데? 오오! 되겠는데? 오오! 오오! 아 됐다! 형! 이거야! 야 근데 이거! 잡았어 잡았어! 야 이거 아깝다! 쭉 빼서 그렇게 하네! 쭉 빼면 돼! 와 지효 성공해봐라! 야 지효야! 빨리 집어서 올려야 돼! 근데 여기 올라가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! 올라가 있는 게 힘들어! 올라가 있는 게 쉽지 않지! 야 하겠다! 지효 할 수 있다! 근데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! 이 높이면! 이 높이면 해? 난 높이면 올려! 나 지금 이거 할 수 있어! 나도 이 높이 한번 해보고 싶어! 뭐해 왜이래! 뭐해! 야 나와! 지효야! 야 나와 이제! 실패! 누나! 나 해볼까? 어 해봐 하하! 근데 하하는 키가 작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허벅지 좋다! 운동하니? 좀 눌려 밑으로! 어 허벅지 좋네! 허벅, 허벅지까지! 근데 이게 안... 잠깐만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! 무릎! 뒷짐, 뒷짐! 뒷짐을 쥐고! 무릎으로! 너는 뒤돌아서 똥꼬로 잠든 건 어때? 너는 뒤돌아서 똥꼬로 잠든 건 어때? 그래! 똥꼬로 잠든 건 어때? 이거 어떻게 해? 잡아서! 잡아서! 못 잡지 못 잡지! 잡아! 잡아서! 이게 진짜 대작전이지! 조여! 조여서 올려! 죽어도 안 되지! 야야 그거 안 되지! 해 볼게! 이거 될 것 같아! 그렇지 형! 갔다가 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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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 해야 돼! 야 이거 근데... 야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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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끄럽지 낫네! 중심이 안 잡혔어! 앞 뒤로 좀 쏠려! 유연한 사람이 잘 돼! 유연한 사람이! 형이 이게 뒤에 허벅지가 이만... 하지 않을까? 근데 오빠는 두꺼워서 안 구부러지는 거야! 뒤로 가! 더 안 내려가지 않아! 근육이 많아! 저것 때문에! 근육이 부딪쳐서! 지금! 너 못하겠다! 얘 안 되겠다! 얘 안 돼! 손 기점 안 하면! 힘들어! 나 내 차례야! 운동을 과하게 하니까 저런 게 문제네! 저런 게 문제네! 야 씨 안 되네! 안 돼! 너 나와! 안 돼! 야 나와! 야 석섬이 형 한번 하게 해! 될 때까지 하자! 될 때까지! 근데 균형이 아니야! 바닥에선 어느 정도 되는데! 야 이거는 형! 이건 그냥 했다 형! 야 이거는 형! 이건 그냥 했다 형! 조용해! 아니 방송 중 마이크 찼어요! 조용히 하라니요! 뒷짐 지세요! 아저씨! 자 형 빨리 해요! 어려워!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너무 높잖아요! 뒷짐 해주면 더 안 돼! 왜 줄 자기! 어이 자유 세상에! 아니 이거 왜 줄이야 형! 뭐 이걸! 형 균형 감각이! 뭐 하는 거야! 형! 발로! 발로 올라가야죠! 뒷짐! 이게 나름! 석진이 형 그러면 앉았다 이러면 성공해주면 안 돼? 오빠 뒷짐지기! 오빠 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! 그렇지! 와 이거 진짜 힘든데? 아 뒤로! 좀만 뒤로 가다 형! 아 형 나오세요! 아씨! 아! 아! 이거 도저히 힘들어 이거! 형 나와요! 난 어퀴워라는 얘기야! 싸워봐! 나는 이거 싸우면 돼 나는! 야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! 그래!